더불어민주당 민영대입니다.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원회지역위원장협의회 입장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근래 민주당의 상황과 검찰의 만행에 대한 원회위원장님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지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진행은 김현정협의회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원회지역위원장 협의회 위원장들이고요. 전국에 100여 명이 속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원회지역위원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평택을 지역위원장 김현정입니다. 그럼 오늘 기자회견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석하신 우리 지역위원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단에 9명밖에 쓸 수 없는 관계로 조금 전에 같이 있었던 분들 옆에 계신데 같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태흥 대구 달서구 갑 지역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손종학 울산 낭구 갑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종군 안성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참석하셨습니다. 남영희 인천 미추홀구 위원장 저 뒤쪽에 있는데요 참석하셨습니다. 문명승 고향갑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오상택 울산 중구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최은상 서초갑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영미 부산 중구 영도구 지역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김세중 강남갑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담희 강남병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형곤 강남을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재관 여주양평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병군 동두천 연천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진 수업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참석하셨습니다. 최태경 부산기장군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태흥 대구 달서구갑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모두 17분의 지역위원장님이 참석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자회견 낭독에 앞서서 먼저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9일차 단식 중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곡기를 끊고 목숨을 걸고 민생과 통합 그리고 국익중심의 국적 운영을 촉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무시하고 여당은 조롱과 폄마로 일관했습니다. 이렇게 비정한 정권과 여당은 처음입니다. 무도한 검찰은 여당 대표가 단식 중에도 두 번씩이나 소환조사를 하고 쓰러진 날에는 기어이 구속영장쇼를 벌였습니다. 야당과 싸우라는 대통령이 있는 한 이런 폭력적 국정운영은 더 거세질 것이 자명합니다. 오로지 야당 대표 구속과 전정부 때리기가 유일한 국정목표가 된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지난 토요일 긴급의총에서 결의한 내용 중에 부당한 정치수사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맞서 결연히 싸울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 실행을 해 주십시오.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해부되면 당론으로 부결시킬 것을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촉구하기 위해서 전국의 100여 명의 전국지역위원장들의 의지로 이 자리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 문을 나눠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태경 위원장님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회의 지역위원장 협의회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국민과 당원의 하나된 요구입니다. 일치 단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정치검찰이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능장을 청구했습니다. 여섯 번의 소환조사에 의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일찍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던 일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일치 단결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원칙과 상식으로 임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어야 가결이고 죄가 없으면 부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민적 상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주에 우려가 있습니까? 19일째 단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몸을 가누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대체 어디로 도주를 한단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거인멸에 우려가 있습니까? 지난 2년 동안 모든 것을 탈탈 틀렸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숨기고 감출 수 있단 말입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영장 청구입니다. 대표가 가결을 요청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거둬 주십시오. 불재폰 특권을 포기한 이재명 대표의 약속을 짓밟은 자들은 저들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비회기 때 청구하면 당연히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굳이 회기 중에 청구해 민주당의 분녀를 획책하는 저들의 의도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모든 것을 걸어 19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 당대표를 무도한 검찰 정권의 손에 넘겨주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목표는 단지 이재명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면 다음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전체가 될 것입니다. 중국에는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 모두를 반국가 세력이라는 누명을 씌워 탄압할 것입니다. 이미 저들은 통계조작이라는 누명을 씌워 문재인 정부 고위인사 22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며 그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교시켜 주십시오. 일치단결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국민과 당원의 일치된 요구입니다. 민주당을 살리는 길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국민의 승리를 만드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원협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하루 전부터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21일 표결 당일 10만 집회 성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원협은 체포동의안 부결당론 50만 청원 채택을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일동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